황재원입니다. 자, 출석체크 잠깐 할게요. 몇 시에 끝나냐고요? 몇 시에 끝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항상 약속했던 시간보다 항상 늦춰지는 게 다반사라 5시 반이나 6시 사이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밴드에서 어떤 모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균형점의 이동을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해서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편하게 수업 들으시고 일정이 있으시면 다음에 영상으로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출석체크 잠깐 할게요. 출석체크. 왕십리 수강생 번호 1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왕십리 메가랜드 수강생들 1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여기 이제 온라인 채팅창에 조금 몇 초 정도 좀 딜레이가 돼서 바로 제가 보질 못하는데 듣고 있긴 한 거예요. 아직 1번이 하나도 안 올라갔는데 1번 왕십리 수강생이 없나 보네요.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 2번 한번 눌러주세요.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 2번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은 2번 그리고 메가랜드 온라인 수강생은 3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메가랜드에서 수강하지 않지만 타 학원에서 출판사나 타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4번 눌러주시고 1, 2, 3, 4번 중에 하나 선택해서 번호 한번 눌러주세요. 출석하신 분 중에 한 명뿐이 제가 안 보이는데 김주연 님만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왕십리 메가랜드 수강생은 1번 평택 수강생은 2번 그 다음에 메가랜드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3번 그 다음에 타사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4번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번호를 3번 분들이 많고 4번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영옥님 왕십리 수강생 지영옥님 번호는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출석 체크 좀 하려고 합니다. 왕십리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고 메가랜드 수강생은 얼마나 되고 온라인 수강생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왕십리 메가랜드 수강생은 1번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은 2번 그 다음에 메가랜드 온라인 수강생은 3번 타사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4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들어왔는지 좀 대충 인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좋은 강의를 많은 분들이 좀 듣고 활성화되어서 같이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 많이 늘진 못하고 있네요. 좀 더 홍보가 부족했는지 열심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메가랜드 인강은 3번 귀담아 들어주세요. 대충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셔서 네 일단 출석체크를 감사드리고 3번 수강생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메가랜드 온라인 수강생이 많군요. 네 그렇고 2번 평택 메가랜드 수강생은 눈에 잘 띄지 않네요. 상희박님 반갑습니다. 박상희님 비비디 바비디부님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죠. 자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해보죠. 서봉선님 반가워요. 자 오늘은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는 무조건 경제론에서 5문제가 나왔을 때 2문제 이상이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맞출 수 있게 나머지 이제 경제론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고 이해만 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 탄력성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죠. 우리 탄력성 문제 한번 같이 공부해봐서 오늘 잘 듣고서 이해해서 탄력성 문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로는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어서 합격 점수 이상을 맞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봐요. 자 보죠. 탄력성, 탄력성 활용 심길전 세 번째고 심길전은 앞으로 계속 이성훈 교수님 세법과 제가 이제 황재원이 학계론을 해서 매주 격주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할 거니까 어려운 내용들을 특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심길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세울 수 있게 그런 걸로 만든 이벤트 영상이니까 여러분 많이 계속 홍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1번 문제는 답이 4번인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이제 틀렸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고 독특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공급함수가 특이하게 P는 숫자 공급함수가 P는 숫자 이렇게 나와있는 함수네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P는 숫자라고 나와있으면 이건 완전히 들어가있는 함수식이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Q는 숫자 또는 P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어떤 내용인지 보죠. 시험문제에 매년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 그럼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인데 완전 비탄력은 수직선인데 수직선의 특징을 보니까 점들이 이 선이라는 건 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위아래로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죠. 우리가 경제론에서 그래프를 볼 때 세로축을 P 가격으로 보고 가로축을 Q 양으로 보는데 이 그래프를 볼 때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오른쪽 가냐 왼쪽 가는 거냐는 이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오른쪽 가면 증가하고 왼쪽 가면 감소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건 가격을 얘기하고 왼쪽 오른쪽 가는 건 양을 얘기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히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가격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게 경제론이다. 경제학이다. 자 그러면 완전 비탄력의 특징을 보면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우로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양이 감소 증가가 안 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화가 없다. 이 변화 없다를 한자로 쓴다라면 불변이라고 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양이 일정하다고 하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양이 고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0은 아니에요. 0은 여기가 0이고 얘가 만약에 100이라는 값이 있다라면 양은 언제나 100인 거죠. 그래서 양은 언제나 얼마로 변함 없냐면 100으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으로 고정돼 있어서 100에서 감소 증가도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함수식은 양이 언제나 100이니까 Q는 언제나 100으로 끝난다. 이렇게 쓰는다. 완전 비탄력의 함수식은 Q는 숫자 이렇게 쓰는 것을 완전 비탄력이라고 해요.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B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수직선을 탁 떠올리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양이 불변이다. 양이 일정하다. 양이 고정됐다. 그래서 양이 불변인 곡선이 뭐냐. 양이 일정한 곡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직선이고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을 얘기해요. 이때 완전 비탄력 곡선의 함수식은 Q는 숫자. 이걸 읽을 때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완전 탄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이니까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겠네요. 그래서 수평선이고 이 수평선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좌우로는 변할 수가 있어요. 점들이. 그런데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이건 뭐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평선은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0은 아니죠. 0은 여기고 얘가 50이라고 체크됐으면 언제나 가격이 50이니까 이 완전 탄력 곡선의 함수식은 P는 언제나 50이다. 가격은 언제나 50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이건 시험 문제에 매년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이해하고 암기해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완전히 들어갔죠. 완전. 비 내리는 거니까 수직선을 의미하고 수직선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이 양이 일정하고 양이 불변이고 양이 고정됐다. 양이 0은 아니에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니까 Q는 숫자 이렇게 쓰면 이게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고 가격이 일정하고 함수식은 P는 얼마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보면 다시 보니까 공급함수가 P는 200에서 P는 300으로 변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해석해보죠. 머릿속에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때 자 기억은 양의 변화는 얼마나 일어났고 공급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급곡선이 여기에 함수가 P는 200짜리가 있고 P는 300짜리가 있는데 P는 200으로 일정하고 P는 300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가격이 일정한 완전 탄력적인 곡선 수평선이겠죠. 답은 완전 탄력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찍어도 1번 아니면 4번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4번은 맞는데 2, 3, 5번 체크하신 분들은 좀 더 더 경제론에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을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이고 그럼 이제 균형의 이동을 한번 보죠.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해석해볼 때 만약에 이렇게 있다 보죠. 얘가 P는 200이라는 공급함수라고 해보죠. P는 200.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수요를 D라고 하죠. 이건 공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에요.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양인데 이 함수는 P는 200이라는 함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에요. 균형일 때든 균형이 아닐 때든 언제나 200이니까 역시 P가 200인 함수에서 균형이 나타났다면 균형 가격도 200인 거예요. 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니까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언제나 가격이 200인 함수다. P가 200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얘가 P는 300이라는 공급함수로 바뀌었을 때 여기로 균형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거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여기가 200일 거고 여기가 300일 거니까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 변했고 균형량은 여기에서 여만큼으로 갔을 텐데 얼마가 갔을 거냐 이걸 찾으라는 문제인 거죠. 그림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공급함수는 P는 200 수평선에서 P는 300이라는 수평선으로 바뀌었을 때 수요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균형점에서 여기로 갔을 때 균형 가격은 200, 300이에요. 언제나 얘는 가격이 200이고 300이니까 균형량이 이때 균형량과 이때 균형량이 얼마 변했을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죠. 문제를 풀어보죠.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바꿔놓는다면 수요함수는 Q는 800-2P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 P는 200이고 얘가 P는 300으로 변했다. 근데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수요함수는 여전히 그대로 800-2P일 거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균형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균형에서 자, 근데 특이하게 이 함수가 완전 탄력적인 함수니까 가격이 언제나 200이에요. 균형일 때도 200이고 균형이 아닐 때도 200이에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균형 가격 P는 얼마라고 하냐면 200이에요. 얘는 무조건 200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균형일 때도 균형 가격은 20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균형 가격 2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양이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 양이 나오겠네요. 대입하면 P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00이니까 400 800 빼기 400은 4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균형 양은 첫 번째 400이고 자, 여기서 균형이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이 함수는 언제나 가격이 300이에요.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 균형일 때도 가격이 300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균형 가격은 P는 3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균형 가격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양이 균형 가격이 균형 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300이니까 600이겠죠. 800 빼기 600은 200이 나올 거니까 새로운 균형 양은 200 그래서 균형 양은 200이 감소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P는 숫자라고 나왔으니까 완전 탄력적인 함수다. 이걸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식을 바꿔서 균형 양을 계산할 때 이 P는 200이라는 함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니까 균형일 때도 200이다. 균형 가격이 곧 200인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얼마 변했냐 그러면 200에서 300 이렇게 100이 상승했다 라고 할 수 있고 균형 가격의 변화는 각각 균형 가격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균형 양이죠. 균형 양은 200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200이 감소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을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P는 200이 아니라 Q는 200에서 Q는 300으로 변했다라고 나온다라면 이건 완전 비탄력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P는 숫자면 완전 탄력 Q는 숫자 나오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수직선이면 좌우로 변하지 않으니까 양이 일정하다.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니까 위아래로 변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첫 번째는 완전 탄력적인 함수식과 균형 가격 균형 양을 해석할 수 있는 계산 문제 유형이었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 문제를 좀 보니까 제법 점수들이 많이 높아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학계로는 뭐 전혀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심기일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합격생들이 제 별명을 시몬스라고 지어줬어요.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학교론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농담삼한 얘기예요. 자, 1번 문제 봤고 자, 1번 문제 이해했으면 9번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1번 문제 이해했다.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바로 제가 체크가 안 되긴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46명 정도가 들어오셨는데 1번 문제 이해 됐으면 9번을 한번 눌러줘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해했는지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서. 빛이 난다고요. 빛이 난다고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저에게 칭찬과 격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의하는 데 더 즐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 주고 계속 칭찬해 주세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뿌듯합니다. 자, 계속 9번이 올라오고 있고 네, 잘하셨고 자,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답이 5번인데 많이 맞았어요. 1번 이제 조금 소수가 있긴 하지만 자, 이 문제는 탄력성에 대한 이해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이죠. 이런 거 자, 키워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탄력성 한번 잠깐 이해해보죠. 제가 이제 탄력성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수업 중에 많이 집중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을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따지는 거라 그랬어요.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정량적 개념이라 그랬죠. 양을 정하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의 일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뭐분의 뭐 이렇게 비유를 쓸 때 분모에는 원인을 쓰는 거고 분자에는 결과를 쓴다 그랬어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니까 가격이 원인이고 양이 결과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는 게 가격 탄력성이고 자, 얘가 만약에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다라면 같다라면 얘가 만약에 10%일 때 가격이 10%일 때 양이 10%라면 1이 나올 거고 탄력성은 1이고 1을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에서 단위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보다 큰 값이 되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값이 되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이게 무한대로 가장 크면 완전 탄력 0으로 가장 작으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이해하고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 탄력적이다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A는 B분의 C라고 했을 때 A와 C는 비례관계에 있어요. 학계론에서 이 분수식 비율에 대한 관계식에 비례반비례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A가 커질 때 C도 커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많이 변하는 거다? 양이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다. 그럼 다시 보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수준 높은 이해예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인 거예요. 양이 무한대로 많이 변하면 완전 탄력적인 거고 양의 변화가 0이면 이건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커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고 가장 큰 무한대면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이때 양이 크게 변하냐 작게 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면 탄력적 그러면 가격 10% 변할 때 양이 20% 변한다면 값이 2가 나오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값 나오고 가격이 10% 변할 때 양이 5%밖에 안 변했다 적게 변했다라면 0.5니까 값은 당연히 1보다 작은 값 나오겠죠. 이건 결과적으로 1보다 크다 작다는 당에 나오는 거고 이게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면 비 내린다 수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직선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자, 여기다 한번 보죠. 이게 수직선이라고 해보자 PQ라고 했을 때 그럼 얘가 만약에 100으로 일정하다라면 얘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양은 100이에요. 양은 언제나 100인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니까 양의 변화율은 0이에요. 양의 변화는 없어요. 양이 불변이니까 100으로 불변이다 100으로 일정하다는 건 100으로 딱 정해져 있고 감소 증가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양의 변화가 없다. 그럼 양의 변화율은 0%인 거예요. 이 변화율 퍼센트는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율은 0%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격이 10%일 때 양이 0%면 0이라는 값이 당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해석할 때 단순히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이해해 나가야 이게 수준 높은 이해인 거예요. 양이 가격보다 많이 변하면 탄력죠. 양이 가격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키워드로 자 원래 이제 문제 지문들이 쭉 나와있지만 나와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딱 보고 우리가 이것들만 가지고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죠. 가격 탄력성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수요야 공급이니까 수요량이 될 수도 있고 공급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양의 변화율 이걸 보는 것이 탄력성이죠. 제가 그럴 때 보죠.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이 작은 거죠. 그러면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 중에 얘가 작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자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리는 거죠.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단위 탄력적이면 탄력성 값이 1이 나와야죠. 1이 단위 숫자니까 탄력성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왔고 탄력성이 0이라면 가장 작은 값이죠. 1을 중심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이니까 0이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니까 얘가 수평선이니까 얘가 P이고 Q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뭐가 일정한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거죠. 가격이 불변이고 가격이 고정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양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고정됐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탄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다는 건 보너스로 줬다라고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제시하면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 번 풀어보죠.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 중에 양이 적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맞네요. 수직선이면 얘는 비 내리는 거죠. 완전 비탄력이다. 맞죠. 수직선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완전 탄력 단위 탄력적이면 탄력성 값이 1이죠. 이때 중요한 건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을 때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이 같으면 1. 탄력성 값이 1이고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이건 가장 작은 값이죠. 이거 완전 비탄력 1보다 작은 값이면 비탄력으로 가는 거고 1보다 큰 값이 되면 탄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5번에 완전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수평선이니까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양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변화와 상관없이 뭐가 가격이 고정된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분들도 다음번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꼭 정답을 체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잘 이해하고 탄력성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의 정량적 개념으로 탄력성이 클수록 양의 변화가 큰 거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탄력성 값이 1보다 큰 값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야 되죠. 2번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 보죠. 3번 문제는 1번 체크가 돼 있고 3번 이렇게 막 체크가 돼 있는데 제가 수업 중에 가르쳐드리지 않은 분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거 나 못 풀겠는데 라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그렇다고 욕하지는 마시고 좀 더 심기일전에서 하나 더 가르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 수업 중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하나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자 3번에 보니까 자 답을 한번 보죠. 오답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자 탄력성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탄력성 값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냐라는 이 퍼센트 변화율을 제시되어야 돼요. 변화율이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을 보니까 임대료는 가격이죠. 가격이 60에서 100으로 이렇게 변했고 수요량이 1200에서 800으로 변했다. 이렇게 값이 변했다라고 나왔지 몇 퍼센트가 변했다?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변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양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은 몇 퍼센트 변했고 양은 몇 퍼센트 변했냐?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면 사실 앞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지금 보면 탄력성 문제가 나오면 다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다른 문제도 보면 얘도 몇 퍼센트가 변했다? 몇 퍼센트가 변했다? 이럴 때 탄력성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몇 퍼센트가 변했다는 얘기가 없이 이렇게 값이 얼마가 나왔고 양이 얼마가 변했다라는 값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탄력성을 구하려면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데? 이제 이걸 해석해 봐야죠. 자 변화율 한번 보죠. 변화율 퍼센트 값을 구할 때 자 변화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 비율 그런데 우리가 제가 계속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는 비율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남자 비율이라고 한다면 얘가 중요하니까 남자 비율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없으면 전체 값에 이 전체가 기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값에 대한 남자 수 이렇게 돼야죠. 남자가 중요하니까 결과에 해당되는 이 남자가 분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변화율이니까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변화 비율을 줄여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변화 값은 어디 가야 돼요? 분자 가야 돼요. 변화 값 분자 값 가야 되고 아래는 기준 값을 쓰는 거예요. 기준 분의 변화 값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변화 값은 큰 거에서 산 걸 빼면 큰 거에서 산 걸 뺀 값이 변화 값이 돼요. 그래서 변화율을 구하는 식은 기준 값 분의 변화 값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기준 가격과 기준 수요량은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중간 값. 그러니까 기준은 중간 값으로 한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율은 변화 값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기준 값 분의 변화 값 변화 값이 위에 가야 된다. 중요한 건 언제나 분자에 있어요. 변화 값을 위에다 쓰고 자, 그럼 해보죠. 60에서 100으로 갈 때 중간 값은 얼마예요? 중간 값이 기준이니까 기준을 중간 값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60에서 100으로 하면 중간이 얼마? 80이 되겠네요. 80. 이 80이 중간이죠. 변화 값은 얼마예요? 큰 거에서 산 걸 빼면 변화 값이에요. 40이 되겠네요. 100 빼기 60 하면 그럼 얘는 0.5니까 가격은 50%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얼마나 변했냐? 양의 중간은 얼마일까 따져보면 1200에서 800의 중간은 얼마예요?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 딱 중간은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값은 1000이고 변화 값은 큰 거에서 한 걸 빼면 1200에서 800을 빼면 40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0.4니까 4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50% 양의 변화율은 40% 이렇게 나오니까 탄력성 값은 0.8 이렇게 되겠네요. 탄력성 0.8이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변화율, 가격 퍼센트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가격과 양이 직접 나왔을 때 이 퍼센트 변화율을 구해서 탄력성 값의 시계에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다. 이때 변화율을 구하는 건 기준 값 분의 변화 값이 위에 가야 된다. 얘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값이 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변화 값이 위에 가서 중간 값을 쓴다. 중간 값은 사실 산술 평균을 하면 중간 값이 나와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60 더하기 100에다가 2로 나누면 얘가 160이니까 2로 나누면 80이겠죠. 중간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중간 값이 나와요. 이것도 중간 값이 얼마냐 그러면 1200 더하기 800 더한 다음에 2로 나오면 1000이 나오겠네요. 딱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딱 정확히 중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물론 얘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아 맞아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 맞아요.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물론 수업 중에 차차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기준을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최초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가격 변화율을 한번 구해보죠. 가격 변화율은 60에서 100으로 커졌으니까 최초 값은 60이죠. 최초 값, 처음 값 얘기하는 거예요. 60에 여기에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4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러면 0.666 되겠네요. 66%라고 해보죠. 이렇게 될 거고 양의 변화율은 최초 값의 기준이니까 1200에서 800으로 갔으니까 1200을 쓸 거고 변화값은 400이 변했네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1이니까 0.333 되겠네요. 33% 이렇게쯤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격 탄력성, 탄력성을 엡실로나 쓸 수 있는데 가격 탄력성 값은 가격분의 수요량이니까 66%분의 33%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은 0.5라고 해보죠. 대략. 물론 계산하면 0.5가 탁 나와요. 0.5라고 해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중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탄력성 값이 0.8이 나왔고 최초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탄력성 값이 0.5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이런 지문 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수업 중에 수요곡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이 다르다. 이런 지문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을 때 가격이 얘가 피니까 얘가 6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가격이 60에서 100으로 올라갔을 때 60에서 100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중간 값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 값을 잡아보니까 얘는 0.8이 나왔고 얘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성을 정해보니까 0.5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론은 이거예요.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일정한 직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점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서 탄력성을 정하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은 각각 다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탄력성을 구할 때 가격이 나오고 양이 직접 나오면 변화율을 구해야 된다. 변화율은 기준 값분의 변화값 해서 각각 가격과 양의 변화율을 구해서 이 변화율을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탄력성을 구한다. 변화값의 변화율을 구할 때 기준 값을 중간 값으로 하면 중간 값분의 변화값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준 값을 최초 값으로 한다면 최초 값분의 변화값 이렇게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된 거예요. 얘를 잘 봐야 돼요. 이걸 최초 값으로 하면 안 되고 중간 값으로 했어야죠. 물론 이제 최초 값으로 한 분들은 거의 뭐 맞은 거나 다름없죠. 다음에 이것만 주의하면 다음에 맞을 수 있을 거니까 모의고사에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볼 건데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나올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올 때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라요. 자, 이해됐다라면 8번 눌러주세요. 8번. 보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됐다라고 우리 같이 유튜브에서 참여하는 이렇게 소통하는 영상이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매그합니다. 자, 8번 눌러주시면 어, 이런 분들이 이해됐구나 라고 제가 생각할 테니까 자, 그래서 3번 탄력성 값을 값이 주어졌을 때 변화율을 구해서 탄력성 값을 구하는 걸 우리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 심기일전 문제도 계속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틈 날 때마다 학교론 좀 공부해볼까 라고 할 때 다시 한번씩 풀어본다라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다 나올 문제이기도 하고 본 시험에서 나올 문제니까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시도록 해요. 8번 네, 많이 체크해주고 있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프로 해결했다라면 엄청 수학적인 능력이 기준값은 언제나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단, 기준값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는 걸 가정해요. 근데 중간점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무조건 중간점이라고 기준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기준 조건이 따로 말이 없다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라면 말이 없으면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근데 중간값이라고 딱 나오면 중간값을 무조건 써야 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밴드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밴드에서 쭉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심기일전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상과 함께 자료 다운받을 수 있게 자료도 함께 올려드렸으니까 글을 통해서 출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 학계론 정리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는 3번이 답인데 많이 체크하셨는데 이런 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100% 정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런 날이 꼬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쉬운 문제도 제가 일부 집어넣을 테니까 자, 이건 외워야죠.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조건 1년 동안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뭐냐 하라면 이건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무조건 이렇게 암기만 돼 있어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게 문제에 출제되었으니까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탄력성이 커질 조건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탄력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으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측정기간이 장기, 긴 시간으로 긴 시간으로 보았을 때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더 탄력적이고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암기코드로 이렇게 정리했죠. 암기코드로 세수 주장 세수를 주장하고 이게 비싸다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죠. 세수 주장 비싸용 이게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죠.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장기가 단기보다 비싼 사치품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이렇게 탄력적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곡선이 수요 곡선이 있을 때 누워져 있는 곡선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곡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이 올라갔는데 누워진 곡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진 곡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수요 곡선 오른쪽이 내려가 있으니까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오른쪽이 올라갔으니까 S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공급은 오른쪽이 올라가 있지만 누워져 있냐 세워져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수요든 공급이든 누워져 있으면 누워져 있는 것이 탄력적이고 세워져 있으면 얘가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이다. 이건 까먹으면 안 되죠.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리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다. 그런데 이 비탄력은 경사가 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가 크다. 세워져 있는 게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크다.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 비탄력이면 경사가 크다.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워져 있으면 얘는 경사가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보죠. 세수주장, 빗사용 중요하죠. 외워야죠. 혹시 이 중에 지금 수업 듣으신 분 중에 제주도분 있을까요? 제주도분 제주도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주도분 제가 제주도를 엄청 좋아하는데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해석해보죠. 자, 수요공급의 탄력성 세분화할수록 자, 탄력성은 커진다. 맞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그럼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쉽게 만드는 거죠. 쉽게 생산하니까 그럼 얘는 탄력적이 되겠네요. 탄력성이 커질 거다. 탄력적일 거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어야 돼요? 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크다, 작다 작아진다라고 나와야죠.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니까 기울기 크기는 작아진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 탄력적이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공급의 일정하더라도 측정지점에 따라 값이 다르다라고 그랬죠. 아까 최초값을 기준으로 하느냐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다르게 나왔죠. 측정지점에 따라서 탄력성 값은 다르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세분화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자, 원자재각이 하락하면 쉽게 만드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용도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성이 커지는데 탄력성이 커지면 누워져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나와야죠. 이게 틀렸네요.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 측정지점에 따라 값이 다르다. 아까 수요공급의 일정하더라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느냐 탄력성 값이 달랐죠. 그래서 측정지점에 따라 값이 다르다. 맞죠?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보죠. 5번 자, 제주도분은 없군요. 제주도분은 없어요. 아쉽네요. 거제도뿐 있을까요? 거제도 제가 섬을 좋아해서 거제도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댓글창에 이건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하나라도 더 알게 해주려는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강의하는 자유로운 강의 시간이니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모르겠다 알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좀 더 더 자세히 설명해줘서 그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어제 듣고 오늘 들으니까 귀에 쏙쏙 하트 네, 저도 감사해요. 자, 5번 문제 보죠. 자, 5번 문제는 자,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교차 탄력성이 중요하죠. 얘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가 뭐냐 자, 관계 이건 두 제와의 관계는 대체제의 관계에 있냐 또는 보완제의 관계에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두 제와 시장에서 두 개의 제와가 있을 때 어떤 관련성이 있더라 어떤 관련성이 있냐 비슷하다라면 이걸 대체제의 관계라고 하죠. 비슷하다라면 얘 안 사고 대신 비슷한 걸 사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체제라는 건 안 살 때 대신 다른 걸 사는 거니까 안 살 때 사게 되면 이건 대체제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니까 얘가 있으면 얘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샤프와 샤프심의 관계죠. 샤프가 있으면 샤프심이 있어야 되니까 샤프 살 때 샤프심도 사야 돼요. 이런 걸 보완제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살 때 사면 보완제 관계고 안 살 때 사면 이건 대체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할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 오피스텔 안 살 때 아파트 샀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대체제죠. 대체제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5번 문제에서 2번과 4번은 아무도 없네요. 잘하셨어요.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대체제 보완제 틀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2번 4번이 없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답은 1, 3, 5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단독 얘들은 모두 다 대체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연립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이런 말 나오면 모두 주택으로서 대체제인 거예요. 이걸 보완제로 문제가 낼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건 따로 뭐 샀을 때 안 샀냐 살 때 샀냐 이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파트, 오피스텔 나오면 무조건 대체제예요. 이걸 보완제로 내는 순간 이건 모두 정답 처리되는 오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주택이 나왔다, 아파트다, 연립이다, 다세대다, 다가구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대체제로 찍어도 괜찮아요. 단 이게 A다, B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따져봐야죠. 안 살 때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두 제와의 관계를 받고 이 문제는 대체제라고 찍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차탄력성 한번 보죠. 교차탄력성 그런데 교차탄력성을 보기 전에 원래 탄력성 값을 해석할 때 우리 탄력성 이 세 개를 딱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고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교차탄력성은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제와는 다 A니까 결론은 A의 양이 얼마나 변하냐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인이 가격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A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가 탄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 탄력성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이 딱 와야 돼요.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개념으로서 원인이 가격이면 가격 탄력성 원인이 소득이면 소득 탄력성 원인이 다른 제와 가격이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얘가 이제 중요하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교차 탄력성만 봐요. 얘를 봤을 때 자 A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이 A가 해당 제와예요. 이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만큼이 나왔을 때 다른 제와 가격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생각된 거예요. 여기에 다른 제와 다른 제와 가격에 의해서 A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와 가격분에 A수량의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탄력성 세 개를 배웠는데 이 세 개의 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둘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면 자 교차 탄력성부터 보면 자 A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는데 이 수요 앞에 있는 A가 A가 해당 제와예요. 그래서 A수요량이 여기에 가야 되고 A수요량의 변화율이 앞에 다른 제와 가격은 생략될 수 있어요.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생략된 걸 아래에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교차 탄력성 A수요라고 했을 때 A수량이 분자에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 보죠. 제가 수업 중에 설명했던 예인데 자 A의 가격이 상승해서 A가격이 상승하면 A를 안 살 거예요. A수량이 준다. 이건 수요 법칙이죠. 비싸하면 안 산다. A를 안 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B의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해보죠. 어? 야 A를 안 샀는데 왜 B를 샀지? 두 개가 관련이 있으니까 안 살 때 샀다라면 대체제 관계죠. B를 많이 사게 되면 시장에서 B를 많이 샀으니까 B를 서로 사려고 하면 B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B의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A가격부터 시작해서 A양이 변했고 A양이 변할 때 시장에서 느닷없이 B의 양도 변했대요. 관련이 있으니까 대체제 관련이 있으니까 B를 많이 사게 되면 B의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B의 수요에 교차 탄력성 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 식을 적을 때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니까 B의 수요량이 위에 가야 되는 거예요.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런데 앞에 생략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이때 보니까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A, B가 있으니까 B 말고 다른 재화는 A죠. A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래서 A가격은 분자로 가야 돼요. 아니 분모로 A가격 변화율에 대한 B의 수요량 이걸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출제자가 재화가 두 개 등장하니까 많이 어려워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차 탄력성을 많이 문제되죠. 일단 10번은 너무 어려웠어요. 10번은 아직 멀었고 좀 기다리시고 천천히 가죠. 10번은 마지막에 열심히 할 거고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10번 문제 그리고 장기 단기 탄력성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문제 한번 마무리 해보고 해보죠. 제가 중요해서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저하고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절대로 남은 기간 동안 시험 볼 때까지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네요. 이걸 간단히 줄이면 임차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재화가 아파트 수요의 임차 빼고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옆에 또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예요. 이 교차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니까 아파트 수량이 분자로 가야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이니까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런데 다른 재화가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러면 오피스텔은 분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거죠.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5%고 아파트 수량이 아파트 수량은 4%네요. 4% 그럼 얘는 0.8 그리고 재화는 대체제 관계죠. 0.8 대체제 관계 답은 3번 나오겠네요. 교차 탄력성 잘 정리해서 틀리지 않게 준비해야 되고 답은 3번 많이 맞았고 나중에 1번 5번 체크하신 분들도 모두 다 3번 체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인데 6번 문제도 보죠. 6번 문제를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5번 문제를 맞았으면 6번도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보죠. 문제에서 중요한 거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네요. 두 가지를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해석해 보면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걸 얘기하니까 뭐분에 뭘 써야 될 때 얘가 결과인 거예요. 다세대 수량이 분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세대 수요량이 결과니까 분자로 가야 되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앞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이때 다세대 말고 다른 재화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얘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니까 원인이 품모로 가야 돼요. 원인분의 결과니까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얘가 5%고 다세대 수량을 보니까 6%가 나왔어요. 그럼 얘 값은 얼마? 1.2 교차 탄력성 1.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은 5% 그다음에 다세대 수량은 6% 나왔으니까 1.2가 나와야 되고 둘 중에 답이 하나인데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걸 틀리면 속상해요 제가 속상해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탄력성이 얘가 값이 얼마냐도 아니고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죠. 가격에 비해서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죠. 재화는 뭐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걸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5% 변했어요. 아파트의 수량이 3% 변했대요. 그러면 가격이 5%고 양이 3% 변했으니까 양이 적게 변했죠. 양이 적게 변하면 뭐다? 비탄력.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죠.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비탄력이죠. 비탄력.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돼야죠. 물론 얘를 계산해도 아파트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분에 아파트의 수요량이죠. 이렇게 될 건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아파트 가격은 5%고 아파트 양이 3%니까 얘는 0.6이 되겠죠. 1보다 작은 값이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죠. 그래서 비탄력. 4번. 4번 대하죠. 왜 틀렸는지 좀 이유를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인데 3번이 너무 많아요. 왜 3번을 이렇게 많이 체크했을까 저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파트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건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양을 비교했을 때 양이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아파트는 답은 4번인데 자 이해 됐으면 7번 눌러주세요. 7번 교차 탄력성 이해 됐다. 7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7번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문제에 비해서 7번이 적게 올라오고 있어요. 눈이 흐려서 그래 건강이 중요하죠. 노안이 오셨나 본데 자 어찌 됐거나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좀 더 집중하셔야 되고 가격과 양을 잘 봐야죠.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장기와 단기 중에 탄력성이 누가 더 크냐 장기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양이 많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증가할 때 많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게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큰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부동산의 경우에 이 단기라는 건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는 공급 한번 생각해보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양이 많이 변하지 못하겠죠. 긴 시간으로 본다라면 양이 훨씬 더 많이 변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 얘기예요. 어려운 심오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는 공급량을 많이 변화시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고 긴 시간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일주일로 볼 때는 양이 많이 변하지 못하고 1년 기간으로 봤을 때 양이 좀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긴 시간으로 볼 때 양이 더 많이 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한문적으로 장기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단기 질문하신 분 이해됐으면 10을 눌러주세요. 10을 아까 질문하신 분 장단기가 탄력성이 크다라고 할 때 장기가 탄력성이 큰 이유 긴 시간으로 봐야 양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공급량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짧은 시간에는 양이 많이 변하지 못하고 긴 시간으로 봐야 양이 많이 변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7번 보죠. 7번 전체 수량의 변화율인데 7번 8번 우리 힘드니까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힘드니까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올 건데 그래요. 비비디 비비디 바비디부 10집 이해됐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됐다는 말이 좀 들려야 저도 뭔가 좀 보상을 얻는 듯한 느낌이 나서 더 신나서 강의를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조금만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다시 7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